영어로 읽어야 돼. 제자들이나 읽어야지. 그걸 일반 사람들아 보기라. 허주 뺏겨놓고 신을 받고 난 사람하고 보면 얼굴 색이 바뀌어. 신과 허주를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허주랑 신하고는 구분이 돼. 신은 자기 이름을 명폐 발언을 하세요. 그런데 허주는 신인 척을 할 수가 있어. 그거를 일반 사람들은 구분을 못 하지. 와서 봐야지. 보고 이 사람이 정말 허주인지 신인지. 그리고 신인 사람은 허주 들어와. 허주를 벗겨내야 옳은 신이 닥치거든요. 근데 허주만 있는 사람들도 있고 신인데 허주를 데리고 오는 사람들도 있어. 그분은 딱 오면 명폐 발언을 해. 아 이분이 정말 젊을 수 있는 사람이구나. 젊을 수 있는 분이 있구나. 이런 게 보인단 말이야. 영어를 읽어야 돼. 제자들도 다 읽어야 돼. 그걸 일반 사람들은. 자기가 허주인지. 진짜인. 자기가 신인 영어로 들어오는 사람이 없어. 그러면 신들린 거랑 빙이 됐다는 표현은 전혀 같은 표현이 아니다. 잡신을 빙이라고 해야지. 잡신이 실렸을 때는 빙이라고 얘기하지. 근데 잡신이 더 점서를 잘 꼰다고 선호도 있던데. 그거 얼마 못 가지? 맞긴 맞는데 얼마 오래 못 간다. 허주로 3년을 부린다는 얘기를 하시더라고. 그거 잘 본데. 진짜 지갑에 얼마 있는 것까지는 낫지. 근데 옳은 신이라면 제자를 네. 닥쳐나. 사람 밖에 다 안정을 내게 만들어야 돼. 나도 손길 안 됐으면 10년 됐어. 갑자기 이렇구나. 그 정도로 정신을 못 차렸다. 왜? 신이 왔는데 내가 제정신을 살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정신 못 차리고 떠돌아다녔다는 얘기야. 근데 아까 말이야. 신이 있는데 허주도 있을 거야. 그렇죠. 그 허주가 앞을 서있어. 내가 제정신을 못 차리고 다녔다는 거야. 근데 허주를 딱 벗겨놓고 나면 제자가 옳게끔 자리를 잡을 수 있겠지. 옳은 신이면 안정을 시킨다고 해야 되나? 그러면 신과 허주를 구별할 수 있는 정확한 방법은 진짜 좋은 무당할 수 있겠지? 좋은 무당이 아니고 이거는 내가 볼 때는 이렇게 판정할 수 있겠지. 눈을 만드는 것 같지. 그러면 진짜 궁금하게 외관상으로 보이는 건 전혀 없나요? 허주가 낀 눈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허주가 낀 눈이 있다거나 아니면 어깨가 죽쳐진다거나 아니면 얼굴빛이 허주가 그런 것처럼 구별할 수 있는 내가 아까 말했잖아. 신이 실리면 신이 있으면 허주도 있다고 당연히 지사야. 그러니까 처음에는 신뢰 받으러 볼 때 신기가 있는 사람들 오면 눈이 흐리하고 얼굴이 시커멓고 터져있어. 그럼 그걸 벗겨놓고 나면 눈이 초록초록해지고 카메라로 내 눈이 보일지 모르겠는데 초록초록하고 예스! 어깨도 어깨 꼭 늘어가고 자신감이 있어줘. 달라. 얼굴이 변해. 바뀌어져. 허주 벗겨놓고 신을 밟기 전에 사람하고 신을 밟고 난 사람하고 보면 얼굴 색이 바뀌어. 계속 닦아지니까 더 바뀌어. 오케이. 알겠습니다. 근데 번에 마지막 번에 한번 드려볼게요. 선생님 영상 보시고는 않겠지만 얘 전부터 없다가 생긴 게 있어요. 가요. 바로 점점 이렇게 해보니? 오오! 오오! 네 이거 오오오! 오오! 이런 것들 그러니까 저는 이걸 왜 어떻게 보면 제가 알기론 심복이라고 불리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심복이라고 불리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호주가 지셨을 때 이 심복을 입으면 사랑하는 옷도 한번 보겠습니다. 입을 수는 있겠지. 근데 저는 못 입을 거 아니에요. 본인이 허주야? 그게 허주가 아니라 일반인들은.. 일반인들은 입으면 안 되지. 신성한 옷인데. 그리고 입기꾸도 하지 않지. 난 좀 입어보고 싶은데. 멋있어요. 안녕하십니까.